클리어율 1% 신기록은 27초입니다 계속 그냥 거북이 밟으면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쉘을 점프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3로 만들었다면 내가 분명히 거북이를 잡는 컨트롤이 있을텐데 세이브 좋아 이제 뭔가 스포마리오 3로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? 아직까지는 슈퍼마리오 1으로 만든 이유를 1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용사 무과금님 안녕하세요 바로 끝나잖아 진짜 이건 슈퍼마리오 1으로 만들었어도 됐는데 3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연히 셀 점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1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